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번 뉴저지주 선거 결과 멀어진 민심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건재함을 확인하며 내년 중간선거에 대한 고심이 한층 더 커졌다는 평가가 오늘 역시 이어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일부 주에서 지난 2일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올해 지난 1월 6일 발생했던 연방의회 의사당 난동사태에 가담해 의혹을 받은 공화당 후보 7명이 또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회 폭동에 참여한 공화당원 13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고 이 중 7명이 공직에 진출했다는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선거 출마자들 모두가 폭동 참여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그들 중 그 누구도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당선자 중에는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3명이 포함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데이빗 라로크와 존 맥과이어, 현직 의원이 재출마하지 않은 선거국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마리 마치다 이들 3명입니다. 또 2014년부터 주 하원의원을 지낸 라로크 의원은 난동사태 직전에 열린 트럼프 지지집회에 갔던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 압박을 받게 됐지만 무난하게 다시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마치 당선자는 L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집회에 간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의 의회 폭동 관련자 중 이번에 당선된 또 다른 인사로는 뉴저지주 와청시 시의원 크리스틴 이든과 아이다워주 나파시 시의원 나탈리 장글라, 메서스웨스 브레인트 리시 교육위원의 매튜 린치와 뉴저지주 헌터던 카운티의회 의원에 대선된 수전 솔로웨이 등이 있습니다. 교사였던 린치 당선자는 당시 1월 6일 발생했던 의회 난입, 의사당 난입 관련해서 집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된 뒤 교단을 떠났으며 현직 의원이 된 솔로웨이는 사임 청원 운동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직에 돌아오면서 면제부를 받게 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텃밭을 여기던 버지니아주에서도 주지사 자리를 공화당에 넘겨줄 뻔한 것도 안타까운 사실. 이런 가운데 주의의 선거를 통해 이제 여전히 건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까지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